나랑 길거리에서 싸울 때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걸어가다가 말다툼으로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어?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옆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뭐라고 해? 뭘 쳐다봐 뭘 쳐다봐 기격났어? 지가 싸울 것도 아닌데 여기 사람들인데 뭘 쳐다봐 그래, 그리고 너무 화나잖아 그럼 명동에서 갑자기 내 귓사대기를 때려 그럼 짝 소리가 나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야 근데 지가 때려놓고 지가 울어 으으으으으으 as 사람들이 내가 때린 줄 알고 왜 그러는 거야? 그거 도대체 어? 왜 그런지 모르겠어 1위 뭐야? 공공장서에서 가한 애교 저 cosas aqui 놀이동산, 막 수제, 막 요즘 많아 쥬서서 기다리란 말이야 그럼은 기다리는동안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어어 오빠 다리 아빠용 오빠 다온이 찌드버거 먹을 거예요 찌드버거 패티 두 개 올려서 먹어서 살쪄도 좋아해줄 거예요 진짜로 좋아해줄 때 뚱뚱해도 이국수처럼 돼도 좋아해줄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 먹고 집에 안 가고 술 한 잔 할 거예요 다온이 폭탄주 타주세요 폭탄주 맥주에다가 소주컵 위에 올릴 거 대가리 박아가지고 폭탄주 타줄대요 이걸 왜 해 이거를 애교 좋다고 할 때는 언제 알고 해져도 뭐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창피할 때 없을 줄 알아요?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말하기도 부끄러워 뭐요? 여자친구 앞에 있고 사람들 많은데 바지에 손 넣어서 뭐 하는데? 몰라 왜? 본 적 있죠 여성분들? 민망할 때 있어 이건 제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래? 남자분들 주머니에 손 넣어서 한 거 이거 왜 그래 이거는 솔직히 이건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자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속옷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머니에 넣어서 그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왜 너희도 이거 겨드랑이에 껴서 하던가 너네도 다 보이게 이거 하자 근데 우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여자가 이해해 주죠 오빠 길거리에서 주머니에 손 좀 넣지마 아 창피해 죽겠어 손 좀 넣지마 이렇게 막 남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요? 단지 데이트하고 걸어갈 때 이상하게 걷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얘기했을 때 남자들만 웃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자들은 왜 웃는 거야 봤어? 봤나 보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 나오면 환장하는 거야 어떤 노래야 이 노래 나오면 환장하잖아 아 대단하다 진짜 야 남자들 대동 당겨라 아주 그냥 야 끝까지 아주 그냥 부탁한 거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 이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부끄럽게 할 때 남친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뭐 있을까요? 어? 어? 주머니에 손 넣을 때? 우리가 이해해주기로 했잖아 3위 뭘까요? 내 친구들 앞에서 개드립칠 때 뭔데? 우리가 웃겨달라고 한 적이 없어 뭔데? 예를 들어 뭔데? 그잖아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개그가 아닌데 자꾸 앞에서 뭘 쳐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? 나도 당한 적이 있어 나 개그우먼인데 날 웃기게 되면 뭘 하는 줄 알아요? 어? 국주 씨는 본명이요? 예예 본명이요 어? 그래요? 이름 되게 특이해서 국주 국주 혹시 그러면 국이 국밥의 국외 술주 자에요? 뭐야? 너무 할 일 없어가지고 내 친구 다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? 어? 다희 씨 다희 이쁘네 이름 다희 다희 한번 떠야죠 어? 하지 말라 이겁니다 개드립 하지 말라고 어? 2위 볼까요 2위? 1위 볼까요? 1위 볼까요? 1위 볼까요? 1위 볼까요? 모르면서 아는 척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거기서 아 그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하면서 막 쳐 어? 창피해 닥스 5위 볼까요? 그 말 2위 볼까요? 1위 볼까요? 3위 볼까요? 이렇게 하면